안녕하세요. 원하는 것보다 더 사회문화 배인영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9평을 봤죠. 이미 항상 총평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는데 총평 안 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항상 총평부터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나만 어려웠나? 다른 친구들은 또 똑같이 어려웠을까? 그리고 어떤 문제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푸는 게 남은 시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남았어요. 눈 감았다 뜨면 오, 수능 시험장이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멘탈이 흔들릴 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짧게 한 3분 정도 될 테니까요. 총평 꼭 듣고 이제 선생님이랑은 이 해설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를 보는데 그 평가원이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출제할지의 마지막 예고장이고요. 이제 드디어 남은 건 수능 한 번 남았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 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설 시작할게요. 자 밑줄진 기억부터 미음과 같은 현상 항상 자연현상인가 사회문화현상인가 비교하는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냥 쭉 한 번 정리해보자. 기억, 습지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사회문화현상. 습지에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사회문화현상. 습지가 생태계를 보호하는 건 그냥 자연의 어떤 환경적인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 습지가 정화하는 것도 자연적인 거고요. 습지는 기후 위기의 요인 중 탄소 증가를 억제한대요.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지 자체가 그런 조절을, 습도 조절을 하면서도 이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자연현상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하면서 특징 연결할 거예요. 지금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의 개념이 쌓여 있어야 돼요.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것만 짚어볼 텐데 쭉쭉 그어보면서 얘기해보자. 여러분 몰가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몰가치가 뭐예요?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재법칙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자연현상 특징이었죠. 확실성. 확실하다. 이것도 누구야? 확실은 100% 자연현상 거예요. 자 자연현상, 자연현상. 정답 3번이죠.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라고 나와서 불분명한 인과관계는 항상 사회문화현상에서 출제되는 표현이고요.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나타나려면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만약에 자연현상이라면 보편성만 나타나야지 특수성은 없어야 돼요. 3번이고요. 넘어갈게요. 2번.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각각 주류문화, 하회문화, 반문화 중 하나이다. 자, 유일신 숭배의 네모교를 오랜 기간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갑국. 자, 국교입니다. 그러면 네모교가 갑국에서는 뭐였어요? 갑국에서 지금 네모교가 있었고, 여기가 지금 이 시기에 주류였어요. 근데 조상신을 숭배하는 동그라미교가 유입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부 집단만 공유한 A였다. 이럴 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하회문화라 그래.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뭔가 주류문화를 배척하는 내용은 없으니까 하회문화로만 보는 거예요. 그들끼리만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도룽그라미교 신자들이 갑국의 비네모교를 숭배하는 유일신을 부정하게 되면서 그럼 이 네모교가 지금 뭐예요? 이 사회의 주류문화잖아? 이걸 부정하니까 동그라미교가 C가 됐대. 지금 B는 주류문화였는데 지금 부정하고 있으니까 C가 반문화가 된 거예요. A. 하회문화는 B. 주류문화와 달리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회문화적 요소는 우리가 항상 어때요? 주류문화든 하회문화든 반문화든 B. A. B. C. 모두 다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걸 반문화라고 보지만 나중에 미래사회에선 저게 주류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평등한 사상 지금은 주류문화죠. 조선시대 가볼까요? 우리 평등하다고 하면 당연히 어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하늘같은 임금님이랑 천안, 노비가 어떻게 우리가 다 평등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시대적으로는 A. B. C. 모두 가능하고요. B는 C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B는 주류문화인데 주류문화는 모두가 다 공유하는 문화야. 모두가 다 똑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자, 그래서 X고. 오히려 반문화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인 패러다임의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문화는 오히려 다양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달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반문화 A와 B, A, B와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보세요. 아무리 반문화라도요. 세상에는 모든 주류문화랑 다 싸우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사회 안에서 지금 메인 문화로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치만 그 안에서 결혼을 한다든지 가족을 누린다든지 가족을 형성한다든지 이것은 누구나 다 가족이라는 걸 만들어야 하는 인간의 공통된 이러한 숲성을 통해서 공통된 문화예요. 가족 만드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주류문화적 요소 아니야?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어떤 이런 문화 안에도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 모든 반문화가 모든 주류문화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공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A, B는 C와 달리 해당 문화의 저거의 변의 편 반문화 안에 주류문화적 요소가 있는가 그것도 맞다고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출제됐습니다. 이것까지 변형하는 거 선생님이랑 하연달에서도 많이 연습했습니다. 다시 A, B는 C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한다. A, B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에 하위 문화도 기여할 수 있고요. 주류문화도 기여할 수 있어요. 모두 다 기여해요.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도 C와 달리라는 표현 쓸 수 없고요. 반문화도 자기들끼리 공유하잖아. 그런 문화들을. 다시 C는 A에 해당하지만 A가 B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자 이 포함관계를 보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 주류 안에 하위 문화가 들어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이건 내가 하연달에 그대로 그림 그려줬거든. 하위 문화는 그 특정 대상의 구성 요소들이 공유하는 걸 하위 문화라고 해 대표적인 게 사투리가 있거든요. 사투리를 들으면 어디 사투리인지 사실은 잘 몰라. 선생님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투리를 잘 모르거든. 근데 가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사투리 얘기하면 그럼 봐봐.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다 합치면 그게 주류 문화가 되니? 아니야. 우리가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를 합친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알아듣는 말 그게 바로 표준어 아니야. 그런 게 주류 문화일 뿐이에요. 포함관계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물론 주류 문화랑 겹칠 수 있어 하위 문화가. 하지만 하위 문화를 주류 문화 안에 다 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관계는 되지. 수많은 하위 문화 중에 하나가 반문화 청소년 문화도 있고 세대 문화도 있고 지역 문화도 있고 반문화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위 문화 안에 반문화는 되잖아. 그래서 C는 하위 문화가 되지만 A가 B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림으로 그려줬던 거 그대로 나왔네요. 5번입니다. 다음 3번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제 쭉 읽어보면 연구자 갑은 집단 간 경쟁이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킬 것이다. 자 얘가 원인이죠. 경쟁이 내가 속한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거야. 집단끼리 바깥에끼리 경쟁하면 집단 내부의 결속력은 강화된다는 소리야. 자 연구를 했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의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했고 모자기로 내 모듬으로 구분했어요. 자 모듬 A, 모듬 B는 숲 체험을 했고요. 모듬 C는 모듬 A의 모듬 D는 모듬 B의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자 모듬 A와 모듬 B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했고 갑은 2일차에 모듬 A와 모듬 B에게 서로 경쟁 모듬의 존재를 알렸어요. 과업을 먼저 해결한 모듬에게 별도의 상품을 제공한다고 제공했고 자 C와 D는 자신이 관리하는 모듬 A와 B 과업 수행 중 나타난, 나눈 대화에 칭찬과 비난 횟수를 관찰해서 일자별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 C와 D가 관찰하면서 기록한 자료를 분석했어요. 모듬 A와 모듬 B 모두에서 1일차 대비 2일차에 소속 모듬원에 대한 칭찬 횟수는 증가했고 비난 횟수는 감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경쟁에 대한 얘기들을 보여주는 거잖아. 모듬 A와 모듬 B에게 서로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1일차에는 모를 때랑 2일차는 알 때잖아. 그럼 1일차 때랑 2일차 때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네. 몰랐을 때랑 알았을 때랑 우리가 궁금한 건 경쟁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비교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갑은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활용했다. 여기 보면 질적 연구는 보이지 않네요. 지금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양적 연구에 가깝죠. 자 그래서 1번 아닌 2번 모듬 A와 B는 실험 집단이고 모듬 C와 D는 통제 집단. 이 말은 자체가 말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모듬 A와 모듬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듬 A, B가 실험하고 있는데 C와 D는 기록체야. 보호 기록만 하는 거지 쟤네한테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통제된 건 이게 집단이 아니라 날짜였어요. 1일차는 안 했지. 근데 2일차는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1일과 2일을 비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통제 집단이란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1일차와 2일차에 모두 독립변수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여기 보면 1일차 때는요 독립변수 경쟁에 대한 건 안 알려줬어요. 근데 언제부터 알려줬어? 2일차에 상대방이 있다는 걸 그때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모두라고 1일차, 2일차 모두 알려줬다는 건 해당되지 않죠. 다음 4번 기억은 갑의 연구에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자 기억 보면요 모듬 C와 모듬 B가 D가 관찰하면서 기록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갑의 자료야. 갑이 지금 이 연구를 위해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잖아. 가끔 진짜 너무 속상한 게 어떻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내가 수집하면 1차 자료 남이 수집하면 2차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어떤 친구가 모듬 C와 모듬 D가 관찰해서 기록한 자료가 남이 수집한 자료니까 내 자료가 아니라 이거 2차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이 연구를 위해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잖아요. 그게 1차 자료예요. 2차 자료는 뭐냐면 이미 다른 연구를 위해서 수집이 됐었어. 내가 했든 남이 했든 상관없어. 너네들 봐봐 너네도 2차 자료 쓸 거야. 네가 만들었는데 2차 자료 될 수 있어. 1학년 때 썼던 PD님 1학년 때 썼던 레포트를 소식이 재탕했어 안 했어? 2학년 때 3학년 때 재탕 분명히 한다니까? 그럼 옛날에 했던 거 다시 재탕해서 쓰면 그 2차 자료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했잖아. 과거에 기록이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자 그러니까 봐 여기 보면 가벼연구에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이거 C와 D가 기록했지만 이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1차 자료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친구들이 3번, 4번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조심하시고 자 디귿 여기 비난 횟수가 감소했다. 비난 횟수 자 디귿은 니은에 달리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정의인데요. 여기 보면 긍정적 평가에 대한 얘기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칭찬 횟수도 뭐예요? 긍정적 평가 안에 들어가는 걸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모두 달리라는 쓰면 안 되고 종속변수에 대해서 개조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되셨죠? 별표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난도가 하나짜리는 체크를 안 할 거고요. 중이나 상 정도의 난도는 좀 표시를 해줄 텐데 이거 한 중 정도 될 것 같아요. 별표 두 개 정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 갈까요? 밑줄 친 기억부터 리을을 이번엔 연구 윤리 측면입니다. 돌아가면서 나와요. 태도를 낼 때가 있고 윤리를 낼 때가 있어요. 둘 중에 모두 하나씩 나오진 않는데 어떤 경우는 두 가지를 묶어서 한 문제 내기도 합니다.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합니다. 태도나 연구 태도나 연구 윤리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연구 대상자가 응답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 즉시 조사 중단된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 설문조사 참여와의 동의안 지금 자발적 참여하고 있고요. 노인들 대상으로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자 니은 해당 여기 보면요. 가면 실제로 조사 진행 중 나 은항 안 할래. 하기 싫어. 자기가 자별적 의사를 보여줘 나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조사를 중단했다고 해요. 그럼 이건 자료 조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기 싫다라고 얘기한 거를 없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라 조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서 이건 조작한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연구 윤리에 의외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디귿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연구 대상에게 연구 목적을 날리지 않았다. 근데 야 결과를 발표한 다음엔 알려줘야지 여러분 가끔 TV에서 몰래카메라 같은 거 본 적 있죠. 그건 항상 마지막에 이 멘트가 나가 실험 후에 또는 몰래카메라 촬영 후에 그 시민들에게 뭐에 대한 거 이 방송에 대한 것들의 동의를 구했고 이 연구 촬영의 목적을 자세히 고지했습니다. 이 말이 있지 않으면 이건 윤리를 위배한 게 맞아요. 이런 부분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연구를 했을 때 이 목적에 대해서 원래 디폴트 값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이걸 아는 순간 너네도 그렇잖아. 너네 연구 수업 해봤지. 이 장학사라든지 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평상시 너희들의 모습이 나오니 괜히 선생님 발표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평상시 모습이 안 나오니까 만약에 내가 이 결과를 왜곡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건 예외적 케이스긴 한데요. 자 근데 봐봐 여기 보면 사후 승인받았을 때 알려줘야 돼. 근데 봐봐 객관성 보장하기 위해서 윤리에 의외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위배 돼요. 이거는 객관성은 내가 연구하기 전에만 말하지 말아야지 이미 연구가 끝난 뒤에는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자 리을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삭제하고 나머지 모든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 자 여기 보면요. 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 연구비 지원받는 대가로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연구 받았는데 개인정보 아무리 지운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제공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익명성 보장했다고 해서 연구 윤리 위배되는 게 아니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따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기업 자 그래서 여기 생활 유지와 자원이 소득된 확보한 상태라도 사회의 전반적 수준과 비교하여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전반적 수준이랑 비교해서 낮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사람들을 일일로 쭉 나열한 다음에 딱 가운데 오는 사람 어디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어 나 중간 중위소득 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미만 못 미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얘기했고 반드시 상대적 빈곤에 나오는 표현을 우리가 전반적 소득 수준과 비교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빈곤용 A에 나오는 것은 뭐냐? 상대적 빈곤에 대한 얘기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항상 이 문제 보시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학생 답안과 교사의 채점 결과를 꼭 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얘는 맞다고 했고 얘는 틀렸다고 했어. 지금 나머지 점수는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채점 결과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채점 결과는 동일하다. 자 상대적 빈곤 뭐라고 대답할지 봅시다. 객관화된 기준 항상 기억하세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모두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상대적 빈곤이란 그 상대란 말에 막 낚여가지고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 빈곤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회 사람들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기준선이 없는 게 아니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중위소득 50%라는 이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준선이라는 게 그래서 그 아니 그 기준선은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누가 봐도 객관화된 인식된 수치로 알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빈곤인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빈곤 있죠. 주관적인 빈곤감. 먹고 살만한데도 어떤 친구들은 진짜 막 부자인 친구들 막 비교하면서 아우 난 너무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진짜 가난해. 진짜 너무 가난한 것 같아. 근데도 항상 빵긋빵긋 웃으면서 마음만은 부자야. 이러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건 주관적 빈곤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다시. 자 이건 객관적 빈곤 해당하고요. 자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리 없죠. 상대적 빈곤은 부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이 나라 사람들 쭉 일련로 나이라고 딱 가운데 잘라가지고 그거 50%보다 못한 사람들 그 미만을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이 상대적 빈곤층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일렬로 섰을 때 밑에 속하면 상대적 빈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죠. X. 자 가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선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가의 답이 맞는 말이에요. 이러면 틀린 말이잖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 그래서 니은은 안녕. 자 그럼 이것도 틀렸고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 보시면 여기서 나에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주관적으로 방금 얘기했지. 나 혼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관적 빈곤이잖아. 상대적 빈곤은 절대로 주관적 빈곤이 아니라 객관적인 빈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X인데 나의 X라고 대답했잖아.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지. 이 유형 되게 많이 나와.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디귿 하나만 맞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지금 사문, 생년 모두 이 패턴 그러니까 보통 내신 수준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내가 보니까 이번에 올해 교수님들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교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진으로 들어간 걸로 알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패턴의 문제가 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살짝 유추해 보긴 합니다. 근데 뭐 자 그래서 어쨌든 누가 들었는데 나도 몰라. 이거 알면 큰일 나지. 정답은 2권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여기 보면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받은 각 문화의 속성이 부각되는 사례를 작성하세요. 자 문화의 속성 볼게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을 젓가락 사용법을 익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다. 자 배웠어. 항상 학습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럼 학습성이야. 자 다시 A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특정 기관에 신들이 인물을 교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관을 신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쟤네 나라 사람들만 아는 거야. 나는 몰라. 그럼 그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거죠. 무슨성? 공유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변동성, 가축적성, 나, 전자성 다 각각에 맞는 거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봐야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갑, 을, 정은, 옳은 사례를 제시했대요. 갑과 을과 정은, 옳은 사례를 제시했고 병은 오히려 이 가에서 기역, 학습성에 해당하는 걸 냈고 무는 니은, 공유성에 해당하는 걸 제시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여기 맞는 걸 한 번씩 잘 읽어봅시다. 항상 이렇게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점수를 잘 받아요, 얘들아. 자 1번 기역. 문화가 세대 간 전생을 통해 더욱 복잡하고 풍부해진다. 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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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하고 발전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지? 축적성. 자 그러면 기역은 학습성에 있겠네. 답이 되지 않고요. 다음 넘어가서 2번. 니은은 공유성인데요. 자 문화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 제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생명체처럼. 이거 뭐야? 전체성이잖아. 니은에서 쓸 수 있는 표현도 아닙니다. 자 다음 3번. 가에는 내비게이션 등장 이후 운전할 때 종이지도로 길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다. 자 얘는 뭐냐면 얘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내비게이션으로 종이지도가 사라진 거야. 종이지도 파는 사람 얼마나 속상해. 내가 봤다니까. 옛날에는 동네마다 지도를 가득 싣고 트럭에서 지도 파는 아저씨 하면서 돌아다니시던 분이 꽤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 지금 누가 종이지도를 보니. 볼 사람은 내가 보기엔 아마 부동산에 붙어있는 벽 장식지도 말고는 없을 거야. 거의 안 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보면 제 때문에 이렇게 사라졌다. 연결되어 있어. 자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얘기라는 건 전체성인데요. 지금 가에는 기억, 합숙성에 대한 얘기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뭐 여기 근데 이게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등장 이후에 전체성도 되지만 뭐 변동성도 될 수 있죠. 옛날에는 종이지도를 썼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본다. 어쨌든 근데 가에는 기억, 학습성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고 하니까 못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나에는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성향을 파악했지만 요즘엔 성격검사,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 이것을 즐긴다. 그럼 이건 뭐야? 서로 다른 거야. 옛날에는 이랬는데 혈액형이 거의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시 MBTI로 좀 더 구체적, 과학적이에요. 이제 16개가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쨌든 변했잖아. 변했어. 그래서 이 변동성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나는 축적성이니까 해당되지 않네요. 마지막 5번. 다인은 팬클럽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그 색깔을 응원해서 활용한다. 자 그럼 이제 블랙핑크의 풍선 색깔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블랙핑크 팬트로 날 거야. 근데 난 몰라. BTS는 풍선 색깔이 뭐예요? 난 몰라. 몰라. 물어보면 몰라. 근데 핑크의 풍선 색깔은 뭐예요? 화이트. 왜? 난 그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 안단 말이야. 그럼 잭스킷은 무슨 색이야? 사실 나 잭스킷은 팬이 아니어서 몰라. 노란색이었나? 아무튼 그 팬들만 아는 거야. 걔네끼리만 안다고. 무슨 성? 공유성이야. 자 그럼 이제 봐봐. 여기에 다를 보니까 선생님 전체성이잖아. 아니. 다에 뭐라고 썼대. 이 학생이. 어떤 사례를 제시했대. 지금 다에 니은을 제시했대. 니은이 뭐예요? 공유성이잖아. 그래서 한 번 더 꾸안 문제야. 그래서 공유성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는 5번이 답이 된 거죠. 이렇게 문제 보시면 되고. 다음. 어렵진 않았어요. 이번 사회문화 문제가.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함정을 팠던 그런 내용들이 꽤 있어가지고 대충 풀었으면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취업특강 개설을 위한 재학생 대상 사전조사. 취업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취업특강을 교내 독서모임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들었다. 자 이번에는 봐봐. 교내 독서모임 하나 있었어. 취업상담센터 있었어. 그 다음에 총동창회 있었고. 동그라미 기업 있고. 네모 시민단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취업상담센터. 갑에서 작성한 내용의 공식조직의 개수예요. 자 공식조직. 취업상담센터 하나. 그 다음에 교내 독서모임은 아니지. 자 총동창회는 어떤 위계질서 있고 회장부 회장 뽑을 수 있으니까. 총동창회도 둘. 기업. 셋. 시민단체. 넷이야. 자 다시 다시. 을이 작성한 내용의 2차적 사회화기관을 보자. 우선 을의 내용. 네모 시민단체 있고. 방송사 세모. 그 다음에 취업특강 상관없고. 언론인 이거는 아니고 방송인협회 나왔네요. 취업상담센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럼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기관인데. 여기 보면은 2차적 사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뭐 많이 해봤자 4개밖에 안 될 텐데. 그럼 여기 여기 을의 개수보다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닌데 없어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취업특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2차적 사회화기관으로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는 지금 이 을보다 많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2번 볼게요.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보다 같다.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작성한 내용의 자발적 결사체랑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선 작성한 내용에서 시민단체. 이건 자발적 결사체겠죠. 그리고 방송사는 아니에요. 방송인협회, 방송인들끼리 모여있는 협회니까 여기는 자발적 결사체가 될 수 있고요. 취업상담센터. 여기는 공식조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발적 결사체는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취업상... 여기 을이 근데 속해 있는 게 여기만 나타나 있는 건 아니에요. 위에 갑이 나왔던 글이나 병의 글에도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취업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취업특강을 교내 독서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요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선은 을은 교내 독서 모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 독서 모임은 비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결사체인 비자님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총동청의 주체로 동그라미 기업에서 진행하는 취업특강에 참여할 예정이다. 자 시민단체에 네모 활동하고 있는 병. 여기 네모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후배와 함께. 그러면 어쨌든 을은 시민단체는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근데 방송의 협회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을이 속해 있는 것도 두 개. 그 다음 작성한 내용이 나타난 것도 두 개. 양쪽 다 모두 두 개여서 정답은 2번은 맞네요. 3번 볼게요.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의 기관의 기수는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의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자 병이 하나씩 볼게요.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대안학교 있고요. 수업 보조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이 동그라미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취업특강 같이 가자고 했다. 졸업 후 대학원 진학도 고민 중이다. 자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의 기관은 대안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의 기관. 우선은 여기 교내 독서 모임이라고 했으니 학교라는 걸 다니고 있겠네요. 그리고 총동창회 주체로 동그라미 기업에서 함께 진행하는 취업특강에 참여할 예정이고 네모 시민단체 있는데 이거 말고는 공식적 사회의 기관이 있을까요? 여기 병이 속해 있는 것도 대안학교이지 대학원은 아직 간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치합니다.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의 기관도 뭐 밖에 없어? 학교라는 것밖에 없지. 딱히 뭐 다른 건 찾아볼 수가 없네요.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은 딱 학교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 여기 교내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운영하는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보조강설 함께 활동하고 있다. 그럼 이 학교, 학교 교내 독서 모임이 도대체 누군가? 어떤 학교인가? 갑이 다니는 대학교인가? 아니면은 뭐 A대학교 지금 취업상담센터니까 A대학교도 지금 서로 갖고 같이 다닐 수 있겠네요. 그럼 갑은 A대학교 A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내 독서 모임이 가능하게 되겠죠. 어쨌든 근데 A대학교만 공식적 사회의 기관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고 병은 고등학교 선배라고 했기 때문에 A대학교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대안학교라는 것만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보조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이라고 했으니 아 그럼 얘도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구나. 그럼 두 개, 한 개 갑보다 많지 않고 갑이 더 많죠. 그래서 답이 안 돼요. X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의 기관 개수보다 적다.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지금 갑과 병이 함께 활동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안학교 있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을과 병이 속해 있고요. 자 그러면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의 기관 여기 보면 비공식적 사회의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비공식적 사회의 기관은 대안학교 노선 안 되고 병이 속해 있어야 하는 건데 여기 병이 보니까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단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딱히 보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의 기관은 대안학교랑 시민단체 봤을 때 대안학교는 공식적 사회의 기관이니까 시민단체만 하나 그 다음에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은 갑, 병, 대안학교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병만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내 독서 모임은 갑은 을이랑 함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동창회 주체로라고 나와 있어. 근데 저 동창회가 어디에서 누가 가입했을지를 이걸 잘 모르겠어. 만약에 저 총동창회를 갑과 병이 함께 다니고 있다면 이 동창회가 고등학교 선배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선배가 갑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플러스 동창회를 쓴다고 해도 이쪽이 더 많아. 그래서 적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5번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없지만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있다. 자 여기 보면 교내 독서 모임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공식 조직 이거 있어요. 그럼 없지만이란 말 자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답으로 볼 수가 없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8번입니다. 사회변동 이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 순환원 진화론 중 하나이다. 자 인간의 성장처럼 사회도 성장해 나간다. 하지만 인간의 성장은 멈추고 노화가 진행되듯이 사회도 일정한 한계점을 지니면 성장의 그룹이 꺾이기 마련이다. 이미 사라져버린 사회의 경험을 참고해서 해체에 이르기까지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을 뿐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성장을 하다가 꺾인다. 해체 이렇게 성장했지만 우리가 성장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하고 있는 것 우리 생성, 성장, 쇠퇴, 소멸 생정, 성장, 쇠퇴, 소멸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다라는 건 순환원이고요. 사회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유선을 토대로 하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보해와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진화론이죠. 미래의 사회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 순환론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아. 정답은 1번이고 사회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거는 순환론 거.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암을 전제하는 건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달리라는 표현은 안 되고요. 네 번째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 순환한다. 이거 순환론이야. 가와달리가 안 되겠지? 단기적 사회변동은 장기적 사회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여러분 순환론은 단기를 오히려 못해요. 왜? 나라가 하나 망한 다음에야 아 봐봐 순환하잖아. 지금 단기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순환론은 내가 지금 어느 사이클에 놓여 있는지 모르거든. 내가 생정인지 성장인지 지금 어느 상태인지 모를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 자 그 다음 9번 일탈이론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부터 C는 각각 머튼의 아노미 차별적 교제이론 낙인이론 중 하나이다. A, B, C의 사례로 일탈을 저지른 갑일병의 진술을 살펴보았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갑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부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자 그러면 얘는 한 번도 없었대. 그럼 얘한테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얘가 일탈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을은 일탈자와 그들의 행동 그러니까 갑은 우선 갑이 갑일병을 봤을 때 머튼의 아노미 독특한 표현이었어요. 보통은 머튼의 아노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갑은 그런 적이 없. 머튼의 아노미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보자. 자 그 다음에 을은 일탈자와 어울리거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럼 얘는 뭐야? 차별적 교제이론이죠. 그럼 을은 차교론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병은 여러 번 사회규범을 위반했음에도 비난이나 제재를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럼 얘는 낙인이론으로 잘못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야. 낙인이론 때문에 된 적은 없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특징으로 갑의 병에게 서로 다른 일탈이론을 적용해보면 갑의 일탈은 A나 B래요. 그러면 A나 B가 얘나 얘라는 거야.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선 남은 머튼의 아노미가 뭐라는 거야? C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다시 여기가 좀 좁아서 안 보이겠네요. 이쪽으로 갈게요. 자, 이 머튼의 아노미가 C라는 거고. 을 같은 경우에는 을의 일탈이 B나 C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게 A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병의 일탈이 A나 C로 설명을 한데 해당하지 않는 낙인이론이 B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가 C, 차별적 교제이론이 A, 낙인이론이 B라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봤어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옆에 표 그려놓고 조건보는 문제 하연 딸에서 연습 많이 했고요.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 확대를 중시한다. 기회를 주라. 이게 바로 누구야? 머튼에서 얘기하는 거야. 낙인이론은 저 기회 확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제도화된 기회 확대 C에 대한 설명.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을 학습한다. 차별적 교제이론. 정상집단과 놀게 해. 그러면 해결될 거야. 차별적 교제이론의 해결방안. B, 낙인이론은 A, C와 달리 객관적 기준이 없다. 요거죠. 낙인이론은 그 낙인이 그때그때 달라요. 정교 1등이 떠들 때에는 어머, 뭔가 중요한 걸 설명해주고 있구나. 막 이러고 있어. 내가 떠들어. 그럼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뭐 대학이나 가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때그때 낙인 찍는 행위가 차별적으로 다르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자의적 낙인. 조심해서 찍어라. 이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 4번. C는 A, B와 달리 일탈을 낸 대책으로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강조한다.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는 이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뒤르켐이에요. 뒤르켐. 뒤르켐의 아노미인데요. 요거 봐. 지금 머튼의 아노미랑 살짝 이렇게 겹쳐가지고 어? 아노미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요새 나왔다고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좀 주목해서 보시고. 10번으로 갈게요. 가는 자료 수집 방법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가에 대한 이해, 아니, 후의 응답을 통해서 A, B로 구분할 수 있지만 B, C를 구분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이다. 자,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그러면 여기서 질문 가에 대해서 A와 예와 아니오에 대한 응답으로 A, B가 서로 A랑 B를 질문을 했을 때 구분이 됐었어. 근데 여기 보면은 자료 우선 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A와 B는 서로 다른 대답을 했고요. 이 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B와 C는 같은 대답을 한 상태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A부터 C는 각각 질문지 중에 하나씩 맞춰보면 돼. 만약에 A가 질문지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지를 보자. 1번, 질적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할 수 있는가? 자, 질적자료야. 질문지는 질적자료 아니야. 자,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질적자료야. 이 질문을 했을 때 완벽하게 조건을 맞추고 있죠. 그럼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틀린 거야. A가 면접법이라면 가에 언어나 A가 이번에 면접법이에요. 그러면 언어나 문자로 우사소통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가?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면접법? 못해. 그럼 만약에 B가 참여관찰이야. 할 수 있어. 근데 질문지법?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답이 조건이 안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이번에 C가 참여관찰이래요. C가 참여관찰인 조건 하에 대답해보자.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인가? 질문지랑 면접법은 필수적이야. 참여관찰 아니야. 조건 안 맞지. 자, 그래서 이게 질문지든 면접이든 상관은 없지만 이 순서는 안 바뀌어도 되지만 여기가 조건을 안 맞춰주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 없어. 오케이. 정답이네. 3번. 다시 C가 질문지래요. 자, 가에서 자료 수집 과정에 표준화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인가? 자, 표준화 구조화된 도구는 나머지 질문지법은 꼭 필요해. 근데 나머지 어때요? 면접이라든지 이게 면접이든 참여관찰이든 여기 순서는 상관없는데 얘네는 필수적이 아니야. 그럼 봐봐. 여기가 같이 대답을 해야 되고 여기가 다른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지.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가 어려운가? B는 주로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 활용된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고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 문맹자에게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느냐? 자, 하나씩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문맹자에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문맹자에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어, 그렇지. 대답 잘못했지. 면접법은 문맹자여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로 설명을 해주면 되니까. 참여관찰은 아예 문맹자가 상관없이 걔네가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관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X야. 그럼 만약에 이 구조를 보니까 A는 B, C와 다른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럼 얘가 누가 C진 B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질문지법은 A가 맞다라는 거고 이건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그럼 B는 주로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방법론적 일원론은 질문지법 하나야. 얘야. 그리고 얘네 둘은 이원론이야. 그럼 당연히 어때요? B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 활용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5번도 안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10번까지 풀었는데 선생님이 스튜디오를 예약한 시간이 지금 1시예요. 1시까지 2분 남아가지고 나머지 해설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11번부터 20번까지.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렇게 그래도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 텐데 이 11번부터 뭐가 있습니까? 도표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이랑은 11강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